우리꺼? 아 우리꺼만 찍었구나? 얘네들꺼 잘라와서 배턱 먹방으로 아이고 안녕하세요 팝V의 집중자 진열 입니다! 멀리까지 아유 형아 술본건 아니잖아요 술본건 아니잖아요 아우 너무 아프다 네 살짝 커피가 살짝 좀 멈췄어요 그래요? 네 오순선 버리는 신 커피 한 잔씩 받아 하세요 죄송한데 인사는 하고 계시는 분 아시죠?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네 퍼프리의 퍼프리의 싸우님이라고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아 네 저 제 아 거기 그 분 나오시지 않나? 웃음피디라고? 전 약간 라이벌이라고 생각해요 어? 웃어요 지금? 아니 웃음피디 또 클라스가 있잖아요 또 붓자 웃음피디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아 최근에 봤어요 아 가는 거 아니야 아 너 붓자 웃음피디 아 저 진짜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언제 언제 붓나 했는데 이렇게 벌써 빠르게 붓을 줄은 몰랐는데 아 맞고라 한 번 준비한 게 있습니까? 아 자신감이 있는 거 아니에요? 아까 마무리 준비를 했더라고요 키가 커요 일단 아 예 첫 번째 라운드 형님 키재기 아니 어깨로 넓으시는 거예요 아니 어깨로 넓으시는 거예요 아니 어깨로 넓으시는 거예요 아니 어깨로 넓으시는 거예요 아 실망할 것 같습니다 소개를 좀 해드리죠 여기 공간에 네 여기 병상에서만 더 넓어가지고 나 여기 이제 기동나무라고 머리털 다 빠진다고 영문이에요 자랑이 잘하나요? 적절하다 여기 좀 기동나무 그 운동은 기본적으로 다 잘하시는 거죠? 일단 좋아는 해요 이제 뭐 가시기 전에 막 가는 영향을 뭐 탁구로 하는거죠 오 탁구예요? 오 탁구 아 탁구 좋죠? 오 잘지 재밌으신데 아니 그래도 기본은 오 재밌겠다 2대2로 한 번 어플이 돼 활동으로 한 번 한 번 해? 아 그럴까요? 지는 쪽이 다음에 커피 한 번 더 사기 아 오케이 저는 그냥 저는 일주일입니다 에이 거짓말 오 잘하는 거 아니다 네 한 번 연습 잠깐 하세요 네 그렇지 아 네가 쳐야 된다 아 아 이 정도보다 실력이 저희가 실력 불구 없어요 아 네 아까 뭐였죠? 백만원의 얘기였나? 천만원 잠시만 자세하게 얘기하면 돼요 천만원의 얘기 바로 시작일까? 네 바로 시작일까? 네 바로 시작일까? 몇 점 대기? 11점 아 또 아 또 아 또 바쁘게 힘을 보여주자 으아 어떡해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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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카롭잖아 방금 뭐였어? 처음 봤을 때 아 이거 깨끗지 않았어 이거 이상한데?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알았어 알았어 받아볼게 들어와요 진짜 짜오 야 이빨을 드러냈어요 지금 아 뭐야 이거 들어와 슈가 자 하 아 그래 아 그래 저 저 저 인성적인 아 진짜 아 아 근데 짜오 형님이 승부욕이 있으시네요 승부욕이 있어요 짜오가 승부욕이 있어요 그럼 어떡하나 오늘 지는대 오늘 그 승부욕 똑바로 웃어라 바로 알아 들어왔어! 아! 일단 귀감이 달라 네트일 뿐인데 아 5점 들어왔어 5점 실수 놀린거에요? 정말 놀린거에요? 이쪽 아 저거? 야 이건 룩킹인데 아니 너무 잘한데 부상 부상 저 동네 탁구라고요 끝! 아니 진짜 사기꾼 진짜 기만자 못하는 척 봐서니 세상 자 이렇게 핫도그가 이겼는데 이렇게 끝나면 조금 아쉬우니까 그러면 싸움님이랑 우승피디랑 1대1로 7점 만 7점 만 7점 이기 진짜 파이팅! 웃음 웃음 박상 내버려 갑니다 렛츠고 오 오 오 야 오 오 오 오 오 아 아 아 와아... 스포츠 맨 rode she get pretty 드라 happened devisf colum수 돌아가서 올라가서 3-3 3-3 아 뭐야 형 와 어 죽을 exclusive 형, 진짜 주물러. 질 서브 더. 형님. 지금 거울에 다 비친 듯이. 못났어. 완전 서브 치자. 그렇지. 먼저 라이프 코스. 만만치 않아. 딴 따로 따로 둘게요. 질 수 있습니다? 네, 둘 수 있습니다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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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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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빙이었어! 박빙! 자! 이로써 웃음피디 한판 붙자는 이제 제가 웃음피디의 승리로 마음을 외치고 다음은 문화다 다음은 여기 팝프리 홍글란도 가서 한 번 더 네! 저희 주종목으로 다 하면 또 붙으시죠! 아! 너무 재밌습니다! 갑자기 스튜디오 첫인상이 너무 강렬한데 아! 내일 모레까지 한 번 주세요! 네임을 내서로 넣어드리고 아! 꼬비 잘 먹겠습니다! 아! 안녕하십니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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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쉽다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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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에 또 네! 네! 알겠습니다! 다음에 팝프리 빌리세요! 팝프리 너무 잘해! 수고하세요! 예! 수고하십시오! 이지! 수고하십시오! 이지! 수고하십시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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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놓친 척하면 고생했네요! 들어와요 진짜! 수고하십시오! 우왕! 우와아아아아아아아악! 야아! 수고하십시오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